최근 쇼핑몰 후기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. 피해자들이 몇 시간 만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는데 수법이 교묘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조건희 기자입니다. 물건 사고 쇼핑몰 후기를 쓰면 물건값에 후환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주부 백 모 씨도 지난 1월 이른바 리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닷새 만에 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. 정말 센스 있게 잘해주셨더라고요. 팀 단위로 5분, 6분 정도 회원님들 구성해서 상품 공구랑 리뷰 후기 같이 작성하시는데. 팀에 들어오란 제안에 응하자 동료 5명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초대됐습니다. 팀 단위로 후기를 쓰면 수수료를 더 준다는 이른바 팀 미션인데 상품이 정해지자 경쟁하듯 입금 답글이 올라왔습니다.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묻자 팀 전체가 10번을 하면 한꺼번에 준다는 답이 돌아옵니다. 이를 믿고 백 씨가 이틀 동안 입금한 돈은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. 한 명이라도 10회차 전에 그만두면 팀 전체가 수수료를 못 받는다는 말에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. 돈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번 한 번은 대신 내주겠다고 선심을 쓰는가 하면 은행 대출까지 소개해주기도 합니다. 그래도 빠지겠다고 하면 관리자의 압박이나 팀원들의 회유가 쇄도했습니다. 남편이 알면 저는 이혼당해요 뭐 이런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 진짜 당신이 내 수익 책임질 거냐 노발대발하고. 죄책감을 유발해 묶어놓고 대출 알선 등으로 뽑을 대로 뽑아낸 뒤에 갑자기 텔레그램 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. 이런 팀 미션 리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도 지방청별 대응팀까지 꾸렸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아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건입니다.